두 번째는 사질토의 성질 표현입니다. 사질토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질토고 저것도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나왔는데 지금 크게 중요한 성질 두 가지가 있고요. 좀 가벼운 성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입도 분포 곡선입니다. 시험 방법은 좀 이따가 말씀을 올리고요. 시험을 해서 입도 분포 곡선이 만들었다고 치면 입도 분포 곡선의 정의는 횡축을 입경으로 해서 로그 스케일로 표시하고 종축을 통과일로 해서 백분율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그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림을 예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색깔이 있는 부분들 보니까는 이쪽부터 경사가 비교적 일정하면서 밑으로 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그림, A 그림 같은 건 입도 분포가 오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C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C 곡선을 양호하다고 얘기하고 A 곡선과 B 곡선을 불량하다고 얘기합니다. 입도가 불량하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균등할 때 또 하나는 이와 같이 계단 입도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계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즉 이 부분에 입경이 없음을, 비어있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굵은 입자 있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입자가 있는데 중간 입자가 벼어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 입도라고 표시하고요. 그럴 때는 계단 모양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기울기가 급한데 더 급해, 들 급해 이런 주관적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가 균등계수하고 곡률계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숫자로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고 하는 내용들은 역학에다가 넘어가서 공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학은 학교 교과서에는 기본적 이론에다가, 그 다음에 실무적 부분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서 이론 쪽 부분이고, 이 밑에 부분들은 이용이고 활용이고 적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지금 공학적 내용이 답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학교 교과서하고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물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뒤에 나오는, 땜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연합집안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에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해당 부분에서 말씀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또 기억을 좋게 하게 제가 분동액필균특모라고 해놨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균등계수하고 공률계수입니다. 입도시험을 했다고 치고, 균등계수 CU는 D60 나누기 D10입니다. 일단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고요. 또 하나, 공률계수는 D10 곱하기 D60에다가 분자가 D30의 제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10이라고 하는 것, 60이라고 하는 것은 입도 분보 곡선에서 10% 또는 60%에 해당될 때 직경, 영어로 우리가 다이아메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놈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숙의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고요. 관련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은 시험하는 게 체분석이 있고 비중계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체분석에 대한 그림 계열을 잠깐 보시면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체가 13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4개의 채만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 흙들이 전부 다 하나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굵은 게 또는 가는 게 얼마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눈 사이즈별로 만들어 놓고 체분석 시험을 해서 각 체에 남는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 놓게 되면은 아, 굵은 게 이만큼 있구나, 잔 게 이만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분석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계산례는 시험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체를 4개 준비해서 각 체에 남는 양을 갖다가 무게를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50g이기 때문에 각 체에 남는 양은 퍼센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있는 체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작은 체에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가 잔류위라고 말하고 100에서 100에 되면은 통과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일하고 입도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입도 분보 곡선을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입경이 이제 많이 가늡니다. 그럴 땐 어떻게 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중계 분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경우에 비중계 분석 시험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직경이 5cm가 되고 용량이 1000cc입니다. 우리 생명축자 한 1000cc 아시잖아요. 그 정도 용량에다가 흙을 이와 같이 넣고서는 흙탕물을 만들고 여기에 비중계라는 것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흙탕물의 농도가 지나다 보니까는 비중병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중병들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실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비중계의 눈금을 읽어가지고 결국은 세립분에 대해서 입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이런 시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다. KSF에 있는 규정에 있는 것을 다 암기하시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최선의 내용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